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실수한 거다. 유시민 이사장이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한동훈 검사가 멈춰야지 여기서 공격을 하고 더 밀고 들어가면 분명히 오히려 함정에 빠질 거다.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예고를 했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저분이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자신만만하더라. 빙긋이 웃더라.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예고된 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왜 기사를 찾을 수가 없죠? 기사 낸 데가 두 군데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일단 뭐냐면요. 이 사건 재판에 많은 사람이 안 갔어요. 기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이미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동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렇게 뻥을 쳐놨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만만 믿고 기사를 쓰는 법조 기자들은 아유 뻔하네. 나중에 결과나 그냥 하면 되겠다. 결과나.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거 갖고 따지자. 이거 갖고 실형으로 살지는 않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고요. 특히 18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재판인데 어제는 대법원 선고가 많이 몰려있었어요. 특히 어제 중요한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아주 소수의 기자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권진 기자가 몇 사람이 썼는데 안타까운 건 이 기자가 기사를 아주 재미없게 썼네요. 2대1이. 네. 좀 잘 썼으면 정말 재미있게 썼을 텐데 제목은 아마 이건 아마 데스크가 새로 뽑아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제 조건 달아 불충분한 답변? 이게 검찰이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오늘의 제목을 갖다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걸 누가 하고 있냐. 검찰이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조건 달아서 불충분하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일단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사실이다.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게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뒤졌는데 뭐로 한 건 아니다? 신라젠 때문에 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범죄가 되는 거지. 네. 그럼 도대체 뭘로 했냐. 그다음에 딱 2020년 12월에 한 건 아니었다. 그러면 언제 했냐. 2019년 2월에 했더라. 그러면 그때까지 통지를 안 하고 뭐 했냐. 원래 6개월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어도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시간대와 사건을 잘못 알았을 뿐이지. 네. 검찰이 계좌를 추정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통보 이후에도 검찰이 걸어놓은 게 확인됐어. 그러니까 뭘로 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밝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오히려. 걸리잖아 그게. 모르니까. 왜 했냐. 혹시 이것 때문에 했냐. 라고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동훈은 무고죄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이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죠. 그럼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는 추적한 적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이건 무고잖아요. 무고죠. 무고라고 봐야죠. 자 이때 재판에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튜버 중에. 민주주의의 유튜버 중에 고양이 뉴스가 갔었는데.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바로 그날 방송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2019년에 들여다본 것도 사실이고.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통지 유예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를. 어떤 국회의원 수사를 게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자기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계좌를 들여봤는지 알게 됐는데 더 심각해진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검찰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국회의원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네들이 완전히 별건으로. 진짜 이거는 보면. 말도 안 되는 건으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게 확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 측이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써 있길래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거냐라고 열람 등사를 신청하니까 검찰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도 안 알려주고. 결국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유시민 작가 말도 옳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한 기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를 충격으로 봐야 된다. 취재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구 어떤 국회의원이냐. 손혜원 의원이더라. 따라란 손혜원 전 의원이. 제 계좌를 보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보았다고 합니다. 신라진 사건 운하며 부인하더니 범죄자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교활한 것들 같으니. 이거 왜 음성지원되는 것 같아요. 교활한 것들 같으니. 전 이 순간에 갑자기 교활한 것 같으니 여기에서 음성지원되는 느낌. 손혜원 의원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손혜원 죽이기를 하면서 유시민 죽이기를 할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별권 수사라고 안 하고요. 끼워넣기라고 합니다. 끼워넣기. 뭐냐면요. 전문용어로. 이게 압수수색을 할 때 여러 개의 계좌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할 때 계좌 추적 영장. 검색영장이라고 하거든요. 검색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을 때. 여러 개의 계좌를 한꺼번에 쫙 넣습니다. 그럼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꼼꼼하게 보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꼼꼼하게 못 봅니다.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 한두 개를 슬쩍 집어넣는. 기본을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뭐 때문에 수사를 받고 계좌를 까야 됐습니까? 바로 목포에 땅 투기했다는 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목포에 아무 게 없어요. 노무현재단이 거기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계좌를 까서 보면서 노무현재단과 거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디자이너로서 거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노무현재단으로 또 돈이 들어왔네. 이 돈이 함께 땅 투기를 공모한 돈 아닐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노무현재단의 돈.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저기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때 국회의원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할 게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이유를 적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특별한 그러니까 제가 저게 볼 때는 끼워넣기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고 끼워넣기라고 합니다. 100%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연관성이 없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니까 한두 가지를 슬쩍 끼워넣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경찰도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영장. 그런데 이거 나중에 알게 되면 변호인들이 알게 되면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바로 증거를 빼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규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요. 이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반입니다. 그렇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반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받아낸 증거는 모두 다 불법이라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어쨌거나 이 행동 자체가 불법에 제가 볼 때 상당히 불법성이 농후에 보이는데 이거 별건인지 별별 건인지 아니면 저쪽 끼워넣기인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수사를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댔든 아니면 끼워넣기를 했든 이렇게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거고 그게 한참 뒤에 노무현재단의 연락이 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뉴스원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뉴스원은 조금 알아듣기 하셔요. 신라제는 아니지만 금융정보검찰에 제공했고 통보 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마치 자발적으로 준 것 같이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뉴스원도 이따구로 기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지만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열어봐. 계좌 추적은 사실. 계좌 추적한 건 사실. 그렇게 써야지. 네. 단, 신라제는 아니다. 신라제는 아니라고. 신라제는 아닌. 아니다. 이건 신라제는 아닌 듯.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요. 밑에 통보 유예도 사실 유시민 재판에서 이런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대단히 질질질 끌어가지고... 만약에 거꾸로 돼가지고 한동헌한테 이런 얘기 했을 때 바로 그거 나왔을걸요? 한동헌이 막 욕하지. 상당히 내용이 뭐냐면 기사를 썼을 때 이거는 뭐냐면 제목을 센세이션하게 안 뽑은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둘 다 그런 거야. 이데일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데일리는 그나마 잘 뽑은 거예요. 그나마 잘 뽑은 거예요. 아까 한번 다시 돌려봐 주시겠어요? 이데일리 쪽으로. 네. 이데일리 컨셉트. 네. 이거는... 공판 반전이. 반전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다음에 계좌 조회 사실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것만 보면 이거는 사실 잘 뽑은 거예요. 그런데 뉴스원은 마사지를 엄청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거는 사실 내용은 말이 맞지만 신라제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좌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까서 봤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마치 유시민 쪽이 계좌를 보여준 것처럼 썼어요. 달해 간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이없는 언론사들의 조작질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러고 그 밑에 기사를 보면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이 회실한 문건과 또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설명했다. 이러면서 그 증거자료를 유시민이 다 쥐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쥐고 있었으니까 동훈아... 얼마나 자신만만하셨겠어. 야 이게 있으니까 네가 막 아무리 설쳐도 그냥 한 거야. 끌려가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똥 밟았어 지금. 제가 볼 땐... 제가 그때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할...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지? 뭔가 들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고 있지 않은 척 하면서 남부지검의 그때 입장을 물어봤잖아요. 신라젠과 관련해서 금융정보 통보를 유예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신라젠과 관련 없다는 게 밝혀졌어. 이거 거짓말 또 한 거야. 남부지검... 아니 공공기관이 이따위로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거 대서특필했던 채널A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없다. 아예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아예 없다가 아니잖아.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100% 거짓말이죠. 이거는 아예 없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진짜 조성은 씨 말대로.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맞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명예훼손이...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정이 빠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중권 너도 이제 준비해라. 너도 들어갈 거다. 유시민의 거짓말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진중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까부는 걸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진중권은 정말 머릿속에 든 것도 없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까부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 저렇게 까부는 게 전부 자기 돈벌이 위한 거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진중권이 저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까부는 거 이제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희 사장이 이걸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네가 이게 인정인지 한번 들어봐. 단편적인 정보를 한 방향으로 해석해 충분한 사실에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계좌를 갖다 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부인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이유, 자신이 생각했던 그 날짜에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사과한 거야. 여기서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단편적인 정보라고 했잖아요. 정보가 있다는 거야? 있긴 있다고. 그 단편적인 정보가 뭐냐? 계좌 추적을 했다는 통보가 있다. 그렇지. 정보는 있다. 그런데 신라젠인 줄 알았더니 신라젠이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나 그냥 잘 몰라. 그 부분에 내가 사과한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해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였는데 진중권은 괜히 지가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지 멋대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게 거짓말이래. 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고. 거짓말은 네가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버해가지고 아주 잘 알지도 못하고 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얘는 무식한데 용감한 정도가 아니라 무식한데 날 뛰어요, 지금.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입금이 되잖아. 그래야지 살지. 집에 있는 분이랑 살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저기 독일에 계신 분도 하나 하고 돈도 보내야 되고. 독일에도 보내야 되고. 자, 유시민. 검찰. 노무현 계좌 사찰 사실 아니야, 사과. 한겨레도 이렇게 제목을 뺏어요. 그런데 이지혜 기자도 종종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이지혜 기자가 좀 웃기더라고. 도대체 이 기자는... 한겨레에 어울리지 않는 기자예요. 보면은 저기 독해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취재를 안 하거나. 이게 뭐냐면은 내용에 보면은 정확한 말 뜻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 시각에서 윤색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 그러니까 계좌 사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았다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내가 좀 잘못 알았다. 완벽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만 사실인 걸 섣불리 얘기했다. 이 얘기를 사과한 거잖아요. 금빛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로 잡히는 거는 이렇게 기사가 안 나와. 참 그렇게 그냥 온갖 집중포화를 해가지고 유시민을 공격해서 결국은 정치평론을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사과는 커녕 진실을 진실대로 보도도 안 하죠.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재판은 100%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긴다고 봐야죠. 1월 달에 한동훈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날은 취재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하려고. 김영희님 감사합니다. 동훈아 안녕. 재미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조중동은 바로 오보에 대해서 정정기사를 써야 될 겁니다. 정정기사 안 쓰겠지만. 그리고요. 저도 한동훈하고 할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잘라요. 제사way는